최팀장입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유우진 셰프님과 제가 보여드리는 그릴랜드 할리번에 이어서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앞에 바로 보이시는 바로 그니까 이번엔 연어예요 막 꾸여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 연어가 자 연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귀중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접해보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접하기도 너무 쉬운 그런 연어인데요 그중에서도 연어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고급 어종으로 원투펀치가 있는데요 태평양에 우리 홍연어라고 불리는 사카이라는 그 어종이 하나 있고 대서양 쪽에 이 칠레산 홍연어라고 하는 이 어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소개해드릴 코연어 소개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박스채로 앞에 이렇게 뒀는데 일단 궁금하잖아요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면 오우 이렇게 커? 이게 장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오우씨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나 이거 그냥 직접 잡은 것 같아 느낌에 오우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이게 이 박스 안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한 네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4킬로 단위로 저희가 박스 단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 너 비싸 비싸서 못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자신있게 제가 외쳐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진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보이시나요 자 앞뒤로 이렇게 보이시면 가시를 저희가 제거해 놨어요 또 한 가지 껍질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해 놨습니다 아주 손쉽게 딱 싹싹싹 잘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어 연어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는데 아 이 채팀장이 또 고민이 많아요 이 코어 연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어떤 메뉴를 또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메뉴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연어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게 스테이크 요리로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여러분들 그 프랑스 요리에 보면 메니에르라는 요리가 있어요 메니에르 이 메니에르를 조금 더 풍미 있고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 보기 위해서 마켓 오지성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약간은 일식풍이 나는 메니에르 오늘의 메뉴 사케 메니에르 여러분들 기대되시죠? 이 코어 연어를 가지고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메뉴 제안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소 쏘기 보자 이 코어 연어를 계란 계란 소금 불닭 고피맛 감자 마 말고도 밀가루 slur 빙타 마늘 구워 그리고 끓여 땡 ega Mcgown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이거 이렇게만 드는 거야? 와 놀라지 마 이야 연어가 진짜 구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굽는구나 첫 번째는요 오늘 사케메뉴아르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주 지금 비주얼도 굉장히 괜찮고요 일단 뭔가 고급져 보여요 구웠는데 버터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버터향이 이 연어향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우 좋아 이거 들어왔네 여기에 저번에 소개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들 오크라입니다 오크라 굉장히 일식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크라 여러분들 이게 아삭아삭하죠? 아주 풍미가 좋아요 자 먼저 소스를 안 묻힌 연어 메니에르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살 야 이거 촉촉할 것 같은데 어우 굉장히 기름져 보이네요 연어 연어 어종에 따라서 퍽퍽한 연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우 연어는 일단 뭔가 부드러워 이 살집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우면서 담백함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어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야 이거 물건이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에 숙주볶음 소스를 간단히 이용을 했는데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스가 묻은 거예요 야 이거 묻혀야 되겠네 소스를 안 묻힌 거를 먹어보니까 약간 프랑스의 느낌이 올라오다가 이 소스를 묻히는 걸 딱 먹는 순간에 이야 이건 비록이다 일식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소스 이야 잘 만들었네 이야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있잖아 이게 저는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껍질 그대로 붙어있거든요 이 껍질 채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껍질 다음으로 맛있어 껍질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껍질이 느껴지는 어떤 식감이라든가 껍질이 어떤 고소함이라든가 붓거나 튀기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연어를 한 대 모아도 코어 연어만한 것들은 없다 그리고 오늘 정리될 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거니까 보니까 요게 지금 하나의 요 정도의 접시에 나와 있는 두툼하게 지금 딱 한 대략 200g 정도 됩니다 대략 4,000원 정도 됩니다 충분히 원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어 연어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채팅상입니다 굽기만 하겠습니까? 저는 튀겨도 먹을 겁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